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닫아 놓고, 닫아 놓고, 그 다음에 3번 에피소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살펴볼거는, 콜이라고 하는거에요. 53번 에피소드. 여기까지죠. 밑에 쭉 있는데 첫번째부터 보죠. 콜이 어떻게 쓰이는지.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say hi 라고 하는 펑션을 정했습니다. console.log, this.name, user가 있고, admin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38번 에피소드에서 어울림 할 때, user라는 것과 say hi 라는 펑션을 서로 어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저소로 내셔야 됩니다.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것 진행, 중단하고, 지난 38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user와 say hi. 그러니까, user.say hi. 이렇게 했을 때, zone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admin도 있죠. admin에 say hi. admin, say hi 했을 때, 얘가 admin 나오게끔 한 번 서로 어울리게. user와 say hi. admin과 say hi.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서로 올리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올리게 하는 방법은, user에 say hi 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property, key를 주고, 거기다가 say hi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user에 admin을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admin, 아니죠. admin입니다. admin에 say hi 해서 say hi를 넣어주고. 그리고, 호출할 때는 이렇게도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도 잘 동작을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user에 say hi. 이런 식으로 호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admin에 say hi. 그렇게 해야지, 아하! 내가 서로 어울리게 만드는 거구나. 원래 say hi 속에 이런 펑션이 say hi 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별개의 오브젝트와 별개의 펑션을 서로 주어 동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동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예쁘게도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fter say hi만 나오고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럴 수 밖에 없죠. 음, 뭐라 냈나요? 실행을 시켰잖아요. 실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라. 그럼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니까, 정, admin. 아주 예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어울림이라고 했던 거죠. 이처럼, 어떤 주어와 동사 사이에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this는 어떻게 되나요? this.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this입니다. this. 이 this는 얘가 주어가 됐을 때는 얘의 name, 존을 가져오고, 얘가 주어가 됐을 때는 이 this가 얘의 name인 admin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처럼, this는 자기가 주어, 지금 현재 say hi의 주어는 누구예요? user잖아요. user의 name. 지금은 주어가 누구죠? admin이잖아요. admin의 name. this는 주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주어 동사관계가. 영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영문법에서 나왔어요. 자바스크립트든 시언어든 자바든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하스켈이든 파이썬이든 다 영문법이 기초입니다. 모든 언어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동일해요. 영어든 일본어든 한국어든 중국어든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 기본 구조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소개를 잠시 드릴까요? 중등 부분이죠. 아마 중급, 아 중등 여기 있군요. 중등 과정에 EM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와 수학 코딩을 함께 하는 수업입니다. EMC를 영어 수학 프로그래밍을 왜 같이 하느냐 하니까 영어와 수학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골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함께 하나의 합친 하나의 과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중등 1년차 보태서 중등 2년차 그리고 중등 3년차에 넘어서게 되면 분석 철학 혹은 언어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람다 캘큐러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돼요. 람다 캘큐러스가 뭐냐? 캘큐러스는 수학이잖아요. 람다 수학인데 람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중등 3년차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든 언어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천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하는 건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연 언어, 모든 자연 언어, 자연 언어,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불어, 독어, 아랍어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연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언어의 기본 구조 혹은 골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골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인공 언어, 인공 언어. 인공 언어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파이썬, 그리고 또 공부할 하스케일, 시, 루아, 고 등등이에요. 우리가 지금 동부할, 우리 프로그래밍 하면서 우리 오픈엑시 캠퍼스에서 다루는 언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를 주로 다루해요. 나머지 언어들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공 언어의 기본 구조는 자연 언어. 특히 영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모든 언어. 그러니까 자연 언어 더하기 인공 언어죠. 인공 언어의 기본 구조. 그렇죠? 기본 구조 혹은 뼈대 또는 뼈대라고 하는 겁니다. 뼈대는 수학입니다. 수학이고, 특히 람다 칼큘러스. 람다 칼큘러스에서 에 기초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언어는 세계의 사진이다. 그러니까 언어를 자세히 보면은 세계와 자연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매커니즘이 세계 또는 자연, 자연의 운용 방식 또는 매커니즘. 매커니즘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생님이 이 내용이 전혀 감이 좀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해 나갈 거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 4년차 아니면 중등 1년차 정도에 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수업은 여기 빠져 있군요. 아, 여기 전에 빠졌네요. 빠졌습니다. 다시. 지금 자바스크립트 입문2죠. 자바스크립트 입문2. 초급 3년차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1, 입문2를 보고 이번에 입문2로 들어온 걸 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초등 졸업반이거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일 거예요. 그 대상을 상정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공부 수준에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등 1년차,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쯤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히 이해가 될 거고,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상위 0.1% 이내에 우수한 개발자로서 이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지금 얘기가 좀 엉뚱하게 들어와서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 잘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복잡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여기 디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